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저희는 오늘 AG08을 리뷰를 해볼겁니다 저희가 예전에 AG03부터 06 그 다음에 이제 08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03은 정말 앙증맞은 크기가 인상적이었던 3채널짜리 믹서였구요 믹서인데 전부 다 이 AG 시리즈들은 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03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구요 원래 우리 어렸을 때는 오디오 카드에 놓고 그 다음에 믹서를 연결해서 추가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믹서의 감성을 느끼면서도 올인원으로 인터페이스 기능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놓고 쓰셔도 좋고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상당히 뛰어나다 제가 그때 하얀색으로 예쁘게 맞추고 있을 때 은총씨가 03 이거 괜찮지 않냐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약간 솔깃할 만큼 디자인적이나 그런 것들도 상당히 그런 믹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감성이 꽤 큽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08도 하얀색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오늘 저희는 블랙 모델을 가지고 왔구요 하얀색으로 봤을 때 06의 한 두배 정도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8은 뭐가 이제 다양하게 좀 기능이 많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많고 이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능보다는 라이브 스트리밍 미스어로 유튜버 분들 스트리머 분들 특히 음악 관련된 방송을 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이 다양한 악기적인 소스 사운드 소스 음악 소스들을 여기저기다가 배열을 잘 시키셔가지고 편안하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활용하시면 활용도가 훨씬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라이브 스트리밍 미스 에이지 08 나와 있죠 2세대 에이지 시리즈 라인업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올인원 스트리밍 스테이션을 구축을 해놨다 신기능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스트리밍 그 인터페이스들이 한참 유행할 때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패드에다 놓고 녹여놓고 막 무슨 사운드 샘플 음성 변조 기능이나 이런 재미있는 부가 기능들 이런 것들 다 달려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스트리밍 기능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토크 게임 asmr 목소리 연기 및 노래 악기 연주 이런 것들까지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에게 최적화 되어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대의 콘덴서 마이크 입력 및 2개의 헤드폰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헤드폰 앰플을 쓰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2개를 꽂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컨트롤 패널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따가 실제로 다운 받은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usb 로 연결된 pc의 다양한 앱들 아날로그 라인 입력들 이게 age08에 345678에 스테레오 채널들에다 할당을 해서 그 스트리밍에다가 이걸 넣을지 말지를 실제로 저기에서 온오프로만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다양하게 소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루팅 구조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pc 에다가 원하는 사운드를 다 녹음을 하실 수도 있고 소스를 골라서 스트리밍 아웃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채널 원을 위해서 4개 이펙터 프리셋 버튼이 있는데 우리가 저기서 뭐 EQ 컴프나 아니면 음성 변조 fx 같은 것들의 양을 지정해 놓고 1,2,3,4 에다가 하나씩 저장을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프리셋을 불러와서 빠르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DSP 이펙터는 보이스 체인저 앰프 시뮬레이터 어 그리고 EQ 컴프 딜레이 리버브 더커 맥시마이저 이 더커라는 거는 약간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드 체인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더커는 밑에 설명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1번 채널은 뭐 이렇게 목소리를 변조할 수 있다 2번 채널은 기타 베이스를 위해서 그런 시뮬레이터가 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더커는 3,4,5,6,7,8의 플레이백 사운드를 1과 2에 연동을 시켜서 자동적으로 감소를 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1,2번 채널은 우리가 가장 실제로 많이 쓰는 채널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컨덴서 마이크를 1번 채널에다 연결을 해 놓으면은 내가 방송을 할 때 내 목소리가 주된 거잖아요 우리 그 DJ들이 믹서 가지고 이제 할 때 네 다음 곡은 뭐 드시겠습니다 할 때 이제 이거 페이드 내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다음 곡은 뭐뭐뭐 한 다음에 싹 올리고 이런 것들을 더커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4 채널을 더커에다 연동을 해 놓게 되면은 내가 보이스 1번 채널로 말을 할 때 3,4 채널은 거기에 연동이 돼서 그 스레시홀드가 딱 넘어가는 순간 볼륨이 줄어듭니다 음악을 하다가 마치 내가 페이더를 실시간으로 내리는 것처럼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말을 하면 음악은 줄어요 말 다하면 다시 올라옵니다 완전 편하죠 네 이런 식으로 방송이 최적화되어 있는 이렇게 어택과 릴리즈 타임 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아주 작게 얘기 했을 때는 안 들어가게 좀 크게 얘기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스레시홀드도 정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맥시마이저도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런 것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기 편하게 이런 중요한 기능들을 설명을 해 놓고 있어요 사운드 패드들은 외부에서 파일 가져오실 수도 있고 실제로 녹음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원 공급과 번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age08 여기에 주요 기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두 개의 마이크 라인 입력 헤드폰 출력 그리고 di 박스와 팬텀 파워 그리고 4개의 fx 프리셋 버튼이 장착된 채널1 기타 연결을 위한 하이즈 입력 장착된 채널2 있고요 라인 usb 입력 소스 전환이 가능하고 각각 할당된 페이더가 3개의 스테레오 입력을 담당을 해 줍니다 trrs 사극 미니 입출력 단자가 78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 출력 믹스 출력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전히 다이나믹 레인지는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저희가 이거 왜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무리 이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류의 녹음 전용 인터페이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궁금한 거 좀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100이하겠죠 100 언저리? 이렇게 볼 거 보이고요 네 웨이트 무게가 2.2kg 그리고 디멘전 보면은 290 한 30cm 정도 나오고 위로는 22cm 그리고 두께는 9cm 가까이 나옵니다 여기도 나와 있죠 이 오퍼레이팅 템퍼러처 영하에서는 하지 마세요 0에서 40도까지 가능합니다 영어로 갈 이유가 없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운로드 항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윈도우 쓰시는 분들 맥 쓰시는 분들 필요한 거 다운 받으셔서 드라이버와 컨트롤 패널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컨트롤 패널을 설치하시면은 이렇게 컨트롤 패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바로바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만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프리셋도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프리셋 한번 눌러보시면은 채널1 여기에 프리셋을 이렇게 하면은 소프라노 보이스 다이나믹 그렇죠 그렇죠 다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골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뭐 FX 샌드나 뭐 보이스 체인저 이런 것들 다 활성화해서 써주실 수 있고 채널2에는 보이스 체인저 대신에 기타 베이스 위주이기 때문에 앰프 시뮬레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앰프 시뮬레이터 이렇게 확대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져 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지금 덕허가 다 올라와 있죠 덕허가 다 올라와 있다라는 거는 이 덕허에서 자 볼게요 덕허 딱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소스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소스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기본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외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여기 여러 가지 그 색깔로 여러분들이 상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EQ 컴프 만지실 수가 있고요 보이스 체인저 여기가 아주 꿀잼 파트죠 그리고 FX 부분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하나만 쓰실 수도 있고 두 개 쓰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프리셋 바꾸면 세팅 바로바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 볼륨, 이쪽에 게인 48V, 팬텀 파워, 그리고 패드 여기는 이제 볼륨 딱 줄이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하이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타 앰프십니다 하이지 누르시면은 기타 입력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역시나 팬텀 파워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그널이나 피크미터 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똑같이 EQ 컴프 FX인데 이쪽은 앰프 시뮬레이터 앰프 시뮬레이터 아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활용을 할 보이스에다가도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앰프 시뮬레이터 그 이쪽에 보시면은 게인 게인을 이렇게 하면은 하이, 로우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스를 라인으로 하실 건지 USB로 하실 건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트리밍 온오프를 하게 되면 최종 소스에다가 여기 들어오는 입력단을 소스에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정하실 수 있고요 라인 USB를 선택하실 수 있는 5678 입력 단자도 역시 제공이 됩니다 각각의 볼륨을 담당하고 있고요 뮤트도 다 붙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스트리밍 아웃에 이제 Cue 버튼이 있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레벨미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 레벨이고요 우리 헤드폰 연결해 놨고 이건 헤드셋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헤드폰 볼륨과 믹스 마이너스 여기서 각각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전원이고요 이쪽은 이제 그 미리 사운드 패드에다가 뭘 녹음하시거나 불러오시거나 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패드 영역이 이쪽에 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다양한 연결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네 모니터 아웃 이 엑셀알로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지금 이쪽에다가 연결해 놓은 상태고 이쪽에 아답터 들어가고 파워 소스 그리고 믹스 믹스아웃 78 56 여기는 또 RCA 단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쪽에 라인 라이닝이 다양한 소스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1번과 2번의 멀티 인풋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푸스위치 꽂는 곳 그리고 옆면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틸트가 되어 있는 구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후면부에는 패킹이 4개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살짝 좁은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에이지 꼼팔이었습니다 자 외관 이렇게 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거를 그 녹음을 뭐 해서 기타 보이스를 들려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 생각하고 그 뭐 루프팩 기능이라든가 여기 보이스 체인저 기능들 그리고 뭐 기타 입력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활용을 하면서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시간으로 2부를 꾸며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활용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성 미션의 양상입니다 라크림 타임